여기는 보수소는 전체의 관람감입니다. 여기가 어디라고? 여기가 어디라고? 여기는 보수소. 손 사장님께서 부를 노래는 너무 유명한 노래죠. 그때가 좋았어. 이젠 내가 편하니 작은 설렘조차 욕심이겠지 항상 곁에 있어서 계속 함께 있을 줄 알았나 봐 반복되는 시간에 지쳐가 더 이상 함께 웃을 일도 없어 봄처럼 따뜻했던 그때가 좋았어 너 하나로 충분했던 그때가 좋았어 헤어지고 나서야 깨닫게 됐어 참 좋았구나 참 예뻤구나 참 좋았구나 우리 지난 날의 그때가 참 그리워 그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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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너도 다 알잖아 이미 너도 다 알잖아 돌이킬 수 없이 행복했다는 것 억지로 더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 우리 언제 이렇게 됐을까 더는 너를 만날 자신이 없어 더는 너를 만날 자신이 없어 봄처럼 따뜻했던 그때가 좋았어 행복해서 눈물 나던 그때가 좋았어 헤어지고 나서야 헤어지고 나서야 깨닫게 됐어 참 좋았구나 참 예뻤구나 우리 지난 날의 그때가 참 좋았어 가진 것도 없고 초라했어도 서로만으로 충분했으니까 서로만으로 충분했으니까 우리 너라서 좋았어 행복했어 너라서 좋았어 행복했어 사랑이 전부였던 그때가 좋았어 그때 안았더라면 더 사랑할 걸 더 안아줄 걸 후회가 돼 그때 사랑했던 우리가 참 그리워 그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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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감사합니다 장난아니죠 버클리, 코리안 버클리트 넘버 원탑 손 사장의 무대 정말 잘 봤습니다. 아 정말 자랑스럽네요. 제가 너무 저기서 감동받아서 혹시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소주 땡기신 분 있었나요? 아 그쵸? 소주가 탁 하고 아 그때가 좋았지?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었는데 알림 설정 댓글 좋아요 안 누르면 삐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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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에 한 번씩 보수 동안 보면 가시가 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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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다